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까치산에서 랩이랑 개그 유튜브하고 있는 최재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내 말이 틀렸다면 반박해봐. 결국엔 시키잖아 반반 족발. 둔하게 화나 덤벼 받아줄까? 물론 랩으로 니 몸뚱아리는 내가 못 받으니까. Show me the money night 너는 그냥 Show me the 고기 night. What I'm talking about shit? 너 그냥 돼지 새끼 다 처먹지 삼시태끼? 더 머덩도 말했지 너 그러다가 걸려 심근경색. 다음 시간에 만나요.